Q. 나의 길은 어딘지? 누가 알고 있는지 나의 길은 어딘지 너무 좋아! 얘가 단지를 가졌어 배경 음악 좋다 애가 내 다이예요 내 손녀부 크.. 크로스 재밌어.. 오늘 우리 딸 면회 오는 날이거든? 이따 오면 충분히 설명할게 아우! 노래랑 너무 잘 맞아! 아우.. 조심차리세요! 이마요! 어! 다음 식구 봐야지 오늘.. 노래.. 어어.. 끝지? 다음 주여 어떻게 된거야? 빨리 개국하지 않으면 아이 산모 일단 죽습니다 강선생 와이 provin 복수하려고 된거 아니야? 아우.. 너무 잘한다 진짜 소리좀 많이은게 이 쫌쩍들리는거 같아 아우 내 배경을 잘 깔았어 고생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그쪽한테 허우 내가 앨범을 소개시켜줄까 오늘 우리 딸 면회 오는 날이거든 이따 오면 충분히 설명할게 너무 슬퍼 말라고 여보세요? 정신차리세요! 너무 슬퍼 감사합니다.